반짝반짝한 손님들 안고 그랬어요? 벨칸토를 추구하면 건강해져요. 어느 한 부분에 힘을 주워주는 게 아니라 자꾸 이렇게 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태켜나 있어요. 둥글어요. 둥글어야 돼요.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유학 시절 초년의 어린 나이에 대학교 수대 생활할 때는 그래요. 잘 몰랐어요. 질문 중에 군사님은 성대를 타고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직접적으로는 네 라고 대답할게요. 그러나 성대를 타고난 것보다는 근성을 가지고 나왔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흰말성황은 타고난 사람들이어야 돼요. 무대로 연결돼서 그 다음 소리를 들어보면 그는 알아요. 아, 저 사람 어제 나이셨구나. 아, 저 사람 어제 술 마셨구나. 아, 한 6개월 이상한 짓 하더만 소리봐라. 결과 봐라. 그러니까 보통 남자들이요. 여자들도 그렇지만 중년이라고 생각하지만 보통 경년기라고 그러잖아요. 한 40, 왠지 노래를 떠나서 한 40 중반 되면 이제 일어나는데 좀 복잡지 않다잉. 몸이 죽었지? 안그러냐? 너는 안그러냐? 이제 그런 나이가 돼요. 그럴 때 성악과도 똑같아요. 그럴 때 열심히 다 아침에 조깅하고 저녁에 일찍 차고 위샨 올라오지 않게 자기 관리하고 그랬을 때 50을 넘게 해요. 그러면 이제 호르몬 변화에 부딪혀요. 그러면 변화를 하면 다른 저의 느낌에서는 성대의 압력인 것 같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바니, 사, 절, 이, 사. 했는데 바니, 사, 이, 사. 힘이 안 붙여주는 거예요. 그냥 어제까지 주워줬던 힘이 내 힘이 아니고 토닝포트 지점이었던가 보죠. 바니, 사, 바, 바리야, 아, 바리. 이렇게 놔주지 않으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진화를 해야 돼요. 발성에 대해서. 그냥 고민스럽다. 아, 드디어 이 사람이 경선해지기 시작했다. 왜냐면, 누구나 다 성대결절이라는 게 굉장히 두려움을 갖거든 성악과들이요. 보세요. 저도 성대결절이 있어요. 아주 큰 게 있어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런 시련이 왔을 때 아, 난 끝났구나 가지고 아, 드디어 나한테 새로운 테크닉을 선물하셨구나. 원래 강한 소리를 내기 때문에 성대결에 균열이 생긴 거기 때문에 연습을 통해서 생긴 거예요. 무대를 통해서. 그러면 그 균열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제 나, 내추럴하게 풀어주는 훈련에 들어가면 내부처럼 과오를 타도 그렇고 동의부도 그렇고 애들 마스타이도 그렇고 뇌커프지도 그렇고 어쨌든 세계적인 성악과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다 그래요. 제가 이제 16, 15부터 노래 시작했으니까 40명 이상 했네요. 그렇죠? 성대 관리는 정말 크리스탈이에요. 크리스탈. 저 다행히도 부모로부터 받아서 술을 못해요. 완전 말술같이 늦죠. 정말 술 한잔은 못해요. 물론 마시고 마시고, 근데 마시고 꼭 개머리를 먹어야 돼요. 머리가 풍요. 풍 풍 쳐요. 알코올 때문에. 제가 84년에 이태리를 가서 근 10여 년 동안 있고 63년에 한양대학교 선생이 돼서 왔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정말 몰라요. 발성이란 것도 그냥 이렇게 되면 되는 건 줄 알고 했고 노래는 어디로 하는 거예요? 뭐라고? 저 노래는 뭐로 하는 거야? 이렇게 이러면서 깨지는 거예요. 나뚜랄이가 아에에에에에에에 오 선배가 굴려야 돼요. 이걸 부모로부터 받아서 아에에에에 이래도 비슷하면 디스탈파롤 안테나가 그랬어요. 무조건 말술처럼 소리를 내야 되는데 말술가 야 세상에 죽을라 아에에에에에에에에 이런 소리를 태어났다고 이런 사람이 성악을 한다 이봐 말이 되겠어요? 노래는 성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유튜브를 통한다든지 CD를 통한다든지 자기의 훈련을 통한다든지 자기의 경험과 선생님들의 경험을 통해서 말 그대로 발성의 공간들을 차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좀 전공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좀 얘기인데 특히 한국사람들이 이제 외국까지 노래할 때 외국 선생님들이 그래 야 외국 선생님들 왜 이렇게 미냐 그니까 반이 산잘이 있고 흰 반이 나는 숨을 수 있지 어쨌든 울지 말아야 노래는 슬픈 노래도 듣는 사람들이 판단하게 그냥 웃으면 웃으면 살 필요는 없지만 노래는 없지 성대로 노래해야 되고 울지 말아 근데 전체적인 몸에서 성대로는 정말 백분의 1이도 안 되겠죠? 그럼 이제 몸이 노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보였을 때 청각과 생각은 그림이 보이고 시각으로 봐서는 그의 몸이 이렇게 딱 열려서 몸에서 이렇게 소리가 나가고 있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진짜로 여기서 이렇게 나간다 차라리 눈에다가 조금 공부해야 되겠다 조금 아까 한 얘기지만 지치기가 싫었어요 외국에 가서도 가보니까 루시아나 파바르티가 있더라고요 루시아나 파바르티가 루시아나 파바르티가 정말 개네들은 옹툭 아니에요? 가보니까 저는 된장이에요 화가나 미치겠는데요 왜 내가 상황을 했지 그래서 제가 개네들하고 버팅하면서 그래도 같이 했을 수 있었던 노래가 제가 별명이 거기서 갓노래예요 갓노래라면 미사일이라고죠 대포 성현이만 데려와야지 이 오페라를 할 수 있는 곳은 제가 다 써요. 볼륨이 있어야지 오페라를 할 게 아니라 오케이사람 150명 붙죠. 합창 200명 붙죠. 다 얇죠. 소리 터져나가야죠. 그럼 어떡해요. 한국사람만 써야지. 저처럼 바리토는요. 사실 40중호간에 다 깨져요. 워낙 캐릭터 있는 소리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소리내는 걸 정말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이렇게 못내요 바리토는요. 끝나요. 이러한 시커먼 흐흠퉁을 내야 하니까 성대가 받쳐주지 못해요. 성대에서 깨지기도 하고 몸에 체력이 안 맞추는 것 같아요. 외국사람들도 그래요. 제가 바리톤인데도요. 몸이 편해요. 이런 생각을 갖기 시작한거에요. 제가 그렇게 개발을 했어요. 마요린, 조금 긴 비올라, 그 다음에 첼로, 코트라바스 하지만 저의 역할은 이제 첼로인데, 첼로의 테크닉으로 고음을 낼 수 있잖아요. 현처럼. 그럼요. 제가 노래할 때 춤추는거 봤어요, 아까? 그럼요. 노래는 춤추는거에요. 그래서 이것은 일성정품 근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바를 보면 어때? 포론소라, 푸른소를 노력하세요. 걔네들은 이런 공간이 있어요. And I'm the end listening. 근데 우리는 예를 들어, 나는 소플로 마신 하면 목 좀 그만 잡아라. 왜 이렇게 목을 잡아 그래요. 그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면서 내추럴을 해야 돼요. 그러니 한국 노래가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는 아에이오우인데요. 예를 들어,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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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 선, 창, 냐. 걔네들의 모음의 위치가, 공간이 달라요. 그거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어, 이렇게. 바리, 산, 젤리, 국기, 이 공간인데 나는 숲으로 가신 정산의 사를 계속 이런 말씀은 듣기 싫은거에요. 나의 마음 부 정산의 이거 같아요. 정산의 정산의 사르리라 내가 어디를 보고 있었느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 어떤 지칭을 받았냐에 따라 소리 확 변하니까요. 그 선생님은 입시생이 노예를 할 때 어떤 기준으로 노예를 하셨어요? 일단은 휴무예요. 휴무예요. 자기가 녹음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어, 표태가 뭐, 에리코 카르소다. 아니면 뭐, 거성앤이다. 아니면 조수입니다. 딱 놓고 소리 냈을 때 입시생들 같으면은 음 높낮이를 낮추고 높일 수가 있어요. 오페라리아 부를 잘 되니까. 그래서 녹음해서 들었을 때, 어, 카르소랑 비슷해. 어, 거성 비슷해. 그럼 돼요, 걔네는. 무조건 돼요. 아, 배우는 사람이 지혜로워야 돼요. 일단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걔네들의 공간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공간을 가르쳐 찾고,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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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공간에 가르쳐. 뭐, 이렇게 공간에 가르쳐. 흉내가 가야 돼요. 그래서 그게 오늘 되고 내일 되고 좀 안 됐지만 그 다음날 또 되고. 그러기 위해서, 어, 소금으로 꼭 헹구고 자라. 응? 그리고 아침에 에이에서. 그 다음에 가능하면 아침에 저녁에 늦게 먹어서 위산을 넘어오지 않게 해라. 그리고 잘 때는, 어, 이 녀석이 조금 건조한가? 그러면 아주 조금 가볍게 좀 가습게 좀 틀어주고. 어쨌든 지금 유튜브나 모든 미디어에 등장한 성악가들이 수백, 수천명이에요. 대가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10년, 20년, 이 길입니다 하고 저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하필 칼초로 들어가는 다른답게 노래.